우리 지난주는 아비아라는 여로보암의 한 아들이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었죠 여로보암 왕은 그 선지자에게 아내를 심부름으로 보냅니다 아이의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서 심부름을 한 아내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지난주 5부 때 제가 설교했었죠?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처음 듣는 얘기 아닐까 걱정이 돼서 이제 오늘은 장면이 좀 바뀝니다 유다 쪽으로 역사의 렌즈는 돌아가고 이제 유다의 첫 왕이죠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아들이 루호부함이 왕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첫째를 한번 볼까요? 솔로몬의 아들 루호부함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루호부함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41세예요 이제 이 나이가 오늘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41세의 왕이 됐는데 이 루호부함은 아버지가 솔로몬이에요 아버지도 왕이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인식을 같이 하고 싶은 질문 하나가 뭐냐 하면 루호부함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낳은 아들일까요? 왕이 되기 전에 낳은 아들일까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런 표정이신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본문을 같이 한 군데만 앞으로 넘겨서 11장을 좀 열어보세요 11장 41절을 보십시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42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오늘 등장하는 누구죠? 루호부함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잠깐 저를 보세요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이 루호부함이 태어날 때 솔로몬이 왕이었을까요? 왕이 되기 직전이었을까요? 직전이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40년 통치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죽었어요 그런데 루호부함이 바로 이어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41세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 직전에 태어난 아들이 루호부함이에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40년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이 아들 루호부함도 태어나서 왕궁에서 함께 솔로몬의 통치를 보며 겪으며 자랐겠죠 그렇죠? 그러면 솔로몬에게는 한 여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일단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첩이 300이에요 첩은 일반인들도 첩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후궁이 몇 명이에요? 700이에요 그러면 그 700명은 전부 왕실 계통의 혈통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700명의 여인을 데려다 놓을 정도면 주변에 수많은 왕실의 혈통의 여인네들을 무작위로 그냥 막 데려다가 놓았던 거예요 그럼 그 솔로몬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여인네들의 그 서늘한 암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살벌했겠어요? 저마다 자기 소생들을 뭐 시키려고 했을까요? 왕시키려고 했겠죠 당연히 이 성경에는 생략된 역사가 쓰여 있기 때문에 이런 피비린내 나는 치열한 각축전이 다 잘라지고 생략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략됐더라도 얼마든지 툭툭 성경에 남겨진 암호나 기호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할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가서 보세요 14장 보십시오 21절 어릴 때 나이가 41세라 그러니까 이 아들은 추정이 아니죠 확실히 솔로몬이 왕이 되기 1년 전에 태어난 아들인 게 맞아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집화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통치합니까? 17년 동안을 다스려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남아요 어디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은 이방 땅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앞을 좀 보십시다 원래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왕실 혈통 중에 모계가 소개되는 법은 사실상 거의 없어요 바세바 정도가 등장을 했고 그런데 바세바도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어머니예요 우리 1장 2장에서 보았죠 그렇다면 여기 모계가 왕실 혈통에 소개될 정도의 남아요 암몬 여자라면 여기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것 같습니까? 루호보암이 왕권을 바로 이어 이 나라의 왕이 되는데 가장 영향력을 끼쳤을 사람이 누구란 말이 됩니까? 바로 어머니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암몬 족속입니다 그리고 참 이상한 기록이 또 하나 눈에 걸리는데 마지막 절 31절을 보세요 31절을 보시면 루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또 누굽니까? 어느 사람이죠? 암몬 사람이더라 통치를 막 시작할 때도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을 했고 암몬 여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숨을 거두고 이제 통치의 17년을 마치는 이 크로징 멘트도 뭘로 끝나요? 어머니의 혈통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럼 이런 얘기가 되죠 루호보암은 어머니의 스토리로 시작해서 이 통치기간은 어머니의 영향력으로 끝이 나요 그러면 이 17년 유다를 다스리면서 유다 속에 일어났던 일들이 대충 아직 확 그림은 보여지지 않지만 느낌이 와요 안 와요 그럼 통치기간 내내 이 루호보암 왕은 누구의 영향권 아래 통치가 되었던 걸까요? 어머니의 영향력입니다 왕이 되는데도 어머니가 역할을 했고 통치기간 내내 어머니의 영향권 아래서 시작도 어머니의 이름으로 시작을 하고 마지막도 암몬 여인의 소개로 이 일생은 마감이 돼요 이것은 의도적인 성경 기자의 이야기 설치 방식입니다 정말 그럴까? 확인해 보십시다 22절 제가 읽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아니 좋은 일도 뛰어나게 해도 본전일 텐데 지금 유다는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악보다 훨씬 뛰어나게 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그 범한죄로 여호와를 노역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루호보암의 통치를 시작하면서 온 백성은 조상들이 저질렀던 우상 숭배의 죄보다 더 끔찍한 탁월한 죄를 열매맺고 저질렀다는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도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다른 설명은 다 차체하더라도 이게 산당이라는 명칭이 등장을 합니다 유다나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그렇다면 모든 종교는 어디에서 주관한다는 얘기가 됩니까? 나라에서 승인하에 나라에서 건물을 짓고 나라에서 주관하고 나라에 재정을 쓴다는 얘기가 돼요 산당은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그러려니 읽을 수 있겠지만 자기가 개인적으로 짓고 싶다고 짓고 헐고 싶다고 헐 수 있는 건물이 아니에요 신정국가이다 보니까 이런 산당을 지을 때는 반드시 나라에 허가와 승인이 있어야 돼요 나라에 허가와 승인이 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국가 제사장이 개입이 되고 그 말은 곧 나라의 재정이 거기에 뒷받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루호밤 통치기가 내내 온 나라에 이 산당이 만들어지면서 이 안에 밖에서 어떤 일들이 자행됐나요? 우상 숭배를 섬기는 일들이 즉 우상 숭배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왕성하게 심지어는 그 다음 줄 제가 읽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이 남색이라는 말은 여러분 동성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창기들을 얘기하는데 남창기가 있었고 여창기가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의 제사장을 도와주는 역할이 뭐냐면 백성들이 제의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오면 산당이나 성전에 들어오면 이들은 신과 교접해 준다는 퍼포먼스를 어떻게 하냐 하면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퍼포먼스를 해요 이것이 종교의 이름으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과정과 뒷돈을 국가의 제정과 국가의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혹 우리나라에는 이런 요소들이 없나요 지금? 살펴보면 꽤 있습니다 차지 정치적인 얘기가 될까 봐 제가 설교 시간에는 삼가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아요 국가가 국가의 돈을 대고 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우상 숭배가 꽤 있습니다 자 성경을 떠보십시다 24절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이건 가난 원주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가난 땅에 약속을 하시고 들여보낼 때는 헤렘법을 적용해서 죽이고 진멸시키고 내쫓을 것을 명령했어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순종하는 곳마다 승리를 주셨고 다 내쫓았어요 그런데 정작 어떤 아이러니가 가난에서 벌어졌는가 하면 멸절시키고 내쫓았는데 그들이 숭상하던 종교와 우상 숭배의 문화는 그대로 남아서 이스라엘의 정신과 신앙을 전명하고 말았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세요 이런 얘기가 되죠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조치하셨을까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조치하셨을까 이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국가에 그 이상한 일이 바로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루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국어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물론 이것을 이제 국방의 차원에서 또는 정치적 차원에서 경제적 차원에서 사회학적 차원에서 시각을 갖고 접근할 수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각도 필요는 하나 어떤 시각을 놓쳐서는 안 되는가 하면 왜 이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때 갑자기 대제국 애국이 애국은 이스라엘과 굉장히 친할 수밖에 없는 혈명이었어요 왜? 일단 솔로몬의 장인어로리 누굽니까? 애국의 바로예요 21대 바로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죽고 지금 애국은 22대 시삭이라는 바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돌변을 해가지고 유다를 침공을 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역사니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도 실제 타이밍이 절묘하게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역사는 얼마나 중요한 역사였던지 유대 고대 사회 전쟁 사회 이 사건이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일반 역사예요 그리고 사료로 남아있는 유대 고대사인데 그걸 좀 발췌해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 고대사인데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시삭은 로브암의 제위 제5년에 수십만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해 왔다 시삭은 병거 1200승 기병 6만 보병 40만을 거느리고 침략해 왔다 어마어마한 군대죠 이 병사들 중 상당수는 리비아인들과 이디오피아인들이었다 그러니까 연합군을 결선해서 쳐들어온 겁니다 이게 유대 고대사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붙인 다른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삭은 싸우지도 않고 예루살렘을 전명할 수 있었다 로브암이 시삭의 군대를 두려워한 나머지 항복을 하고 문을 열어 환영했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 무혈 입성을 했다고 말이에요 격렬한 전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때 옵션이 하나 있었습니다 로브암이 완전히 백기를 들고 항복하는 대신 두 가지를 내걸었어요 왕궁과 여호와의 곡감만은 손대지 마라 그리고 다투를 와라 무혈 입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전명군의 입장에서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죠 무혈 입성한 시삭이 고대사에 보면 이런 기록을 남겨놓고 있어요 그러나 시삭은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성전을 약탈하고 하나님의 곡관을 털고 하나님의 곡관을 털고 왕의 곡관을 노랗질하고 금과 은을 무수히 빼앗아가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솔로몬 왕이 만든 금방패와 다른 방패들을 가져갔으며 다윗이 소바 왕에게서 빼앗아 하나님께 드린 금전통도 약탈해갔다 유대 고대사 8장에 나와있는 기록이에요 그러면 이 기록을 바탕으로 성경으로 한번 보자고요 성경을 보시면 25절 다시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루오브왕 제5년에 아까 유대 고대사의 연수와 똑같죠 5년에 애국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뭘 다 뺏어갑니까 금방패를 다 뺏어가요 자 이제 앞을 보실까요 여러분 원래 방패라는 도구는 용도가 뭡니까 방패는 왜 만드는 거예요 이건 무기예요 전쟁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방패를 솔로몬은 금을 만들었을까 여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넘겨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열한기상 10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장 14절 솔로몬이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여기 단위가 뭐죠? 달란트예요 성경에서 최고 높은 단위가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 예배 저녁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화폐 단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문화 대나리온 또 달란트 이 값어치가 갖는 당시 시대의 뉘앙스 왜 성경은 이때 달란트를 표현했고 이때는 대나리온으로 썼고 이때는 문화를 사용했는가 이것을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집에 있어봐야 드라마밖에 볼 게 없잖아요 나오세요 그런데 666달란트면 어마무시한 겁니다 이 액수 자체가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간들에게서 또 가져온지라 자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3개리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삼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틀림없이 솔로몬이 만든 방패인데 전부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무리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겠냐 그냥 도금을 한 거겠지 아니요 전부 금 자체를 늘려가지고 만든 겁니다 성기기도 나와 있죠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솔로몬 때는 금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왔는가 하면 길거리에 돌멩이처럼 굴러다닌 게 금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훗날 너희 중에 왕을 요구하는 일이 일어날 텐데 그때 세 가지를 금하고 한 가지를 명령했어요 금을 많이 두지 말 것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이 세 가지가 솔로몬에 의해서 다 깨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령한 것은 뭐냐면 항상 왕의 옆에는 말씀을 등사하여 기록하여 외워 들리게 할 것 그래서 세 가지를 금했고 한 가지를 명령했어요 그런데 솔로몬 때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금을 전부 늘려서 방패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니 이거 전쟁 도구인데 왜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을까 여기에 등장하는 방패는 전쟁용이 아니라 의전용입니다 언제 쓰느냐 왕이 왕궁에 입고를 할 때나 성전에 들어갈 때 입구에 시위대를 세워놔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금 방패를 들게 해서 그 매일 팔레스타인의 태양이 장려라는 입구에 서서 그 태양을 향하여 이 방패를 흔드는 겁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런 게 이렇게 된 거죠 왕이 입고를 할 때마다 그 금 방패가 하늘을 향하여 맞서 흔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팔레스타인의 태양이 그 금 방패의 반사가 되면서 태양의 반사와 금빛이 어우러져서 이 광경은 전율스러울 정도로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런 의전용도로 쓰여진 방패입니다 그런데 고대사에도 기록이 되고 오늘 성경의 역사에도 기록됐듯이 애굽의 시사기 침공을 해서 제일 먼저 걷어간 게 뭐예요? 바로 이 금 방패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여러분 모든 우상의 동기와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용하고 대신하는 거예요 우상의 동기고 우상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아주 몸서리치는 표현 하나가 성경에 놓치기 쉽게 기록돼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자 14장을 다시 보세요 14장 몇 절을 보시냐면 27절을 보세요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루호부함 왕이 그 대신 또 뭘 만들어요? 노방패를 만들어요 이젠 유다 안에 금이 없어요 다 빼앗겼어요 그러면 금하고 색깔이 제일 비슷한 게 뭘까요? 노시입니다 이 노끄릇과 금그릇을 어느 작가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일반인들이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빛나는 빛깔이 외형적으로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금방패 대신에 뭘 만들었다고요? 노방패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노방패 마저도 이제는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었는지 28절에 재미있는 기록 하나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 한번 28절만 다 같이 찬양대만 시작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노마저도 귀해지니까 그걸 사용하고는 다시 시위소 이 도구를 보관하는 곳에 놓고 갔다 그 말이 잃어버릴까 봐 없어질까 봐 그 정도로 노마저도 귀한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 객관적인 질문을 하나 하십시다 금이 소중합니까? 노시 소중합니까? 무난 많아죠 금이 훨씬 값어치가 있고 소중하죠 그런데 이제는 그 금이 눈시구 찾아봐도 없고 다 빼앗겼으니까 금을 대신해서 뭘 만들었다고요? 노방패를 만들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의 쇠락과 몰락을 암시하고 그런데 노스는 성경 전체에서 한 세 가지 함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노스는 힘을 얘기해요 그래서 게시록에 가면 예수님의 발 모양을 주석 같고 녹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힘이 있다 노스는 동시에 힘을 상징해요 왜 그럴까요? 그 발로 원수의 세력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노스는 힘 그리고 심판 이 두 가지 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결국 이 유다는 그런 우상 숭배의 흐름을 따라 그 결말은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 기자가 놓치지 않고 암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이제 보십시다 29절 루오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루오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뭐가 있었어요? 항상 전쟁이 있었어요 평안을 거두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안을 거둬 가셨어요 그리고 31절은 이렇게 끝이 나죠 루오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위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다시 나오죠? 나아마요 어디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이더라 우리는 이제 결론 겸 한 가지 큰 진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애국왕 시삭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우상숭배라는 죄 때문에 그렇게 대국을 일으키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역대하 다른 성경의 평가를 한번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한 다른 성경의 평가를 한번 봐야 돼요 역대하 12장을 좀 띄워주세요 루오보암의 나라가 경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초창기에는 나라가 강성이 잘 갔던 것 같아요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어쨌어요? 버리니 첫 번째 이유가 우상숭배가 일어났던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어요 아까 신명기 17장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를 금했고 한 가지를 명령했던 게 뭐예요? 율법을 늘 옆에 놓고 등사하여 외워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절대 진리와 절대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세상이 되었어요 요즘 오직 예수 절대 가치 이런 소리 하면 촌놈이라는 소리 들어요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절대라는 소리를 하고 오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냐 대세에 따르는 거지 대의가 먼저입니까? 대세가 먼저입니까? 일사가고 순교 십자가의 길 오직 예수 이런 소리는 우리 먼 먼 옛날 일제시대의 신앙을 살았던 사람들이나 붙이는 수식어 겸 향수 젖은 단어가 되고 말았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나 시대는 변해도 예수는 한 분이시고 그분은 오직 예수여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부의 가장 순구한 가치는 뭘까요? 순결입니다 그 순결은 물리적인 어떤 상태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순결하다 할 때는 관계 개념이에요 과거야 어쨌든 나는 이제 나의 신랑 예수로만 삽니다 이 고백이 순결한 고백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도 인지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수많은 혼돈된 가치들이 깊숙이 우리 생활 밑바닥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절대 가치를 무너뜨리고 상황 논리와 윤리로 보금을 바꾸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놈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죽여받지라 그 말이에요 그 순결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는 적어도 그리스도를 향한 삶은 그 정도의 각오를 오늘도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보함의 17년 통치는 이방 여인의 영양권 아래에서 온 나라는 우상 숭배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다른 성경 기자의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걸 또 다른 표현으로 성경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2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로보함 왕 제5년의 애굽왕 시사기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정확하게 역대하 기자는 애굽의 시사광 공격을 저들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3절 제가 읽습니다 그에게 병거가 1200대여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숙과 구수사람 에디오피아 아까 유대 고대사에 등장했던 백성들이죠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사기 유다의 경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5절 다같이 시작!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사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로보함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사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이제 종합적인 그림이 드러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유다의 방백들 즉 지도자들은 에클났다 대안을 내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전략은 없냐? 수구이와 전략회의로 모였어요 그때 갑론을박하고 있는 사이에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될 것이냐 외교적 문제로 해결해야 될 것이냐 경제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될 것이냐 온갖 세속적인 안을 쏟아낼 때 스마야라는 선자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원하는데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보함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누굴 버려요? 나를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사기 손에 넘겨놓아라 여러분 세계사는 시진핑이나 트럼프가 귀락펴락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맞춰져 있습니다 단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이런 열광들을 들어 시천각 보조재료로 사용하시는 것뿐이에요 강대국에 우리의 운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운명이 있는 걸 율법을 버린 걸 뭘 버렸다고 정의하죠? 나를 버렸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하고 돌아가야 될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첫째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팎에 우리 삶의 언저리에 얼마나 많은 타협이 들어와 있고 비본질적인 것들이 본질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까? 금을 대신하여 우상 숭배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어떤 것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결단을 하고 털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 남은 생의 운명과 이 조국의 운명을 맡기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귀로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